서경 탄이씨씨와 함께하는 사천노래교실이 2월 13일 화요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. 본 노래 강좌의 입장권은 삼천포 과강가 의원, 자리프, 용진당 안경, 기화전문점 진효, 유천가구 갤러리, 보르네오 가구백화점, 낙지볶음 개미집 사천점에서 배부합니다. 2월 13일 화요일 무료로 진행되는 젊은 시절 아련한 추억 속으로 떠나는 음악여행. 본 행사는 가장 한국적인 그래서 세계적인 서경 탄이씨씨와 함께합니다.